과장님 연배에 지금 과장 달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? 고가 관리를 너무 안 하시는 거지 지금은 실적이 분명한 일이라서 결과를 남겨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잘하자 물론이다 이제는 마땅히 한 명의 몫을 해내야 한다 자녀 본자야? 부장님 다들 외관 나간 거예요? 예, 모두 방금 나가셨습니다 이 정도면 나 좀 보자고 해 예 야 아까 당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위험하잖아 지금 중국 쪽 재설정 들어가서 전부 조정하고 있는 거 몰라? 예, 지금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처음에 기획안 만들 때 내가 주의점 많이 이야기했을 텐데 예, 그때 세 개의 아이템 중에서 부장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말이 아니고 당신이 끌고 온 아이템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내가 한번 해보자 한 거 아니야 예, 지금 진행 중인 중국과 부장님께서 아이디어 주신 아이디어지,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보고서야? 기획서야? 제안서야? 잘 알 수 있습니다, 부장님 부장님한테 피해 안 가게 이 친구가 사람을 뭘로 만들고 있어? 죄송합니다 어째간 오 과장 당신 아이템 잘 추진해봐 응? 바로바로 보고하고 아, 그리고 보고서에 있는 내 아이디어를 한번 지워버려 무슨 보고서에 그런 자질구량까지 너 그럼 중국 쪽 백업은 당신들은 선 없어? 백업은 무슨 회사가 백업이지 뭔들 찾아 네, 알겠습니다 아, 나 좀 봐 어디 가? 어, 부장님 부철 뭐, 갑자기 지금 시작한 사업자료 좀 못 해지네? 왜? 뻔하지 뭐 지가 먹겠다는 거지 지난번 보고했대 우리 사업 슬쩍 운 한번 땡겨가지고 유세불이라는 게 지 근데 삼촌 기획안 형편없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던데? 잘 좀 해 뭐라고? 자기가 시키는 방향과 자주 얻나간다고 잘 맞춰, 들이요 일에 꽂히면 주변 안 보는 습관 좀 고치란 말이야 상사들 눈앞에서 알짱거리기도 하고 이거 어디 미안해서 승진하겠냐 참 자 저 과장님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. 바로 나가. 이거 꼭 둬야 된다. 가격 생각하지 말고 히토리오 수출 쿼터 갖고 있는 업체 다 알아 봐. 예. 장근혜, 너도 같이 가. 예. 예.